나 대원에게 모두 드리니 터질 것 같은 이내 신곡을 대원이 신곡 오빠 집에 들어와 대박 대박 나라 대박 나라 그래 와라 와라 맨몬 1등 뭐하지? 대원이 대원이 너 1년 365일 동안 대원이는 파트너 대원이가 대원이는 대원이는 맨몬 짓던가 아 아니다 그냥 모르리 할까 모르리 그래 모르리 그 내 곁에 많이 상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 대원에게 모르리 이거 할까? 네 그럼 너 뭐해 얘가 할게 없잖아 맨몬 짓던가 맨몬 짓던가 대원은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오빠 집에 놀러와 대원의 신곡 오빠 집에 놀러와 파이팅 해방나라 자 가볼게요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원의 신곡 대만가라 대원의 신곡